금방 끊어져 죽을 것 같고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은 잘 몰라요. 본인 검증용 할 때 대회에 급을 올리던 매일매일 운동기구의 무게가 올라간다는 과정 54kg짜리 덤벨 운동이면 지금 성인 여자를 한 명 들어올리는 거란 본격적인 운동에 나선 여자 화성인 가볍게 시작한다고 하더니 100kg짜리 엽기를 번쩍 드는 화성인 화성인 지금도 근육량은 6년 초과인데 왜 자꾸 근육을 키우는 거야? 뭐 하시는 분이세요? 5만 원 3 4 4 4 5 6 7 8 8 8 8 9 10 10 12 13 14 14 14 15 15 16 16 이거 이거 막지? 안 맞나? 이거는 좀 여유로운데 아까 보면 보는 내가 다 숨이 막혀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아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자 지구인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 작게 입는 스타일이에요 언니는 약간 벚꽃 스타일을 입으셔야 돼요 어깨도 좀 있으시고요 또 찍기 전에 얼른 벗자 몸만 참 예쁘다 아가씨가 누가 봐도 한 번 만져보고 싶은 화성인 피어 권유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이 바디비딩을 하니까 국내 시합 병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내 시합을 물론 뛰고는 싶어요 근데 하나, 둘, 셋, 셋 나 이거 그녀의 이름이 스위스 생리할 것 같아요 우리 내 이름은 스위스 생리할 것 같아요 아래, 둘, 셋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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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